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혁신위원회 발족식과 1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차 회의에는 강민진, 권수정, 김설, 김준우, 김창인, 남가현, 성현, 엄정애, 이소헌, 이혁재, 장태수, 장혜영, 조성실 혁신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혁신위원장의 장혜영 위원을 호선하였습니다. 혁신위 대변인으로는 강민진 위원을 인선하였습니다. 혁신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추가 위원, 인선의 여부 및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혜영 혁신위원장은 청년이자 여성이면서 혁신을 열망하는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가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더 많은 대화를 촉발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